세 번째 주자 누굽니까? 세 번째 누구야? 세 번째, 세 번째! 의영이! 의영 출발! 의영 씨도 오늘 결혼식 끝나고 오셨나 봐요. 난 신랑이 없어, 도망갔대. 신랑이 도망갔어, 오늘. 준비됐습니까? 어우 매운맛 들어갑니다. 눈빛이 너무 무서워. 피해, 눈빛. 지금 눈빛 피하고 있어요 다들. 형은 이미 졌어요. 아, 나 졌지.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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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 유아, 김동현, 유아, 김동현. 유아, 김동현, 유아, 김동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 유아! 유아, 감사합니다. 유아야, 살아서 들어. 유아야, 쫄지 마, 쫄지 마. 유아가 지금 겁에 질렸어요. 겁에 질렸어. 아니, 너무 이런 옷 입고 이렇게 무섭게 오시는 분 처음 봤죠? 네. 무서워. 이모 무서워. 무서운 이모. 왜 유아를 선택했을까요, 의영 씨? 한번 아기 이겨보려고요. 아기 이겨보려고? 유아, 지금 마음 어때요? 너무 속상해요. 왜요? 왜냐하면 의영 언니가 저 아직 어린데 이긴다고 하니까 너무 슬퍼요. 아기 마음에 상처를 준다. 아기 이겨보려고 너무 속상해. 근데 이런 경험을 미리 해야 나중에 상처를 안 받아요. 인생 경험을 많이 해봐야 돼요. 너나 하세요라고. 따끔하네. 유아가 제일 잘하는 게 삼행시입니다. 아, 그래요? 유아가 제일 잘하는 게 삼행시예요. 그러면. 유아 가보겠습니다. 의영이 어려워요. 근데 잘할 수 있어요. 그쵸, 유아? 네. 자, 갑니다. 최! 아, 김! 최 누구야? 최요? 최 누구야? 최. 최 누구야, 최 누구야? 최의영 씨 누구세요? 최, 최브라마 하시려고 그랬어요? 갑니다. 김! 김의영 이모. 김의영 이모. 김의영 이모. 언니 아니, 언니지. 이모로 됐어. 그냥 이모. 이모에서 끝났는데 이모에서 끝났어. 그냥 끝났어.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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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잘한다. 좀 타격감이 있어요. 지셨다. 유아 이 정도입니다. 어떠지? 이모. 잘한다. 제일 중요한 게 선곡이잖아요, 그쵸? 유아는 무서운 게요. 선곡의 폭이 넓어요. 어떤 노래 준비했을까요, 유아는? 저는 김광석 선생님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아, 또 마음 정화 좀 해야지. 김의영 씨, 어떤 노래 준비했습니까? 아카시아. 아카시아 준비했습니다. 아카시아. 서지호 씨 아카시아. 아카시아 향기를 준비해보세요. 자, 그럼 의영 씨가 선우공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누가 먼저 할까요? 어떻게 하고 싶어, 유아는? 먼저가 좋지 않을까요? 유아가 먼저 하는 거?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십시오. 자, 유아 들어가 주세요. 유아야. 유아야, 유아야 집에 가서 일기 써. 네. 알았지? 귀여워. 네. 자, 그렇다면 의영 씨 준비를 했죠? 뭐야? 상풍이야 뭐야. 뭐야, 상풍이야? 상풍이야. 아카시아. 아카시아. 와, 진짜. 작은 문꽃잎이 너무 예뻐서 하나는 그대에게 드리고 싶었죠 나 먼저 말할 수 없는 여자이기에 그대 부른 꽃이 되었죠 내게 손짓을 하세요 내게 윙크도 하세요 내게 입맞춤 하세요 오로지 그대만의 여전합니다 아카시아 연기에 취해보세요 아카시아 사랑에 빠져보세요 꿈이나 생각도 하지 마세요 사랑의 눈빛으로 내게 우세요 아카시아 연기에 취해보세요 아카시아 사랑에 빠져보세요 오로지 그대만을 받아들이는 큰여자가 되드릴께요 아카시아 아카시아 오오오오 뭐야 오오오오 수영하는 것 같은데? 아니 몇 번을 올리는 거야? 나 당신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자의 유혹이라 생각하나요 자신의 여자가 될 수 있다면 자존심 없는 여자가 될께요 내게 손짓을 하세요 내게 윙크도 하세요 내게 입맞춤 하세요 내게 입맞춤 하세요 오로지 그대만의 여전합니다 아카시아 연기에 취해보세요 아카시아 사랑에 빠져보세요 꿈이나 생각도 하지 마세요 사랑의 눈빛으로 내게 우세요 아카시아 연기에 취해보세요 아카시아 사랑에 빠져보세요 어로지 그대만을 받아들이는 큰여자가 되드릴께요 큰여자가 되드릴께요 큰여자가 되드릴께요 큰여자가 되드릴께요 아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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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 중요하죠 청소 중요하죠 아 예스 좋아 청소 중요하죠 자 유아 선다 살짝 위험하다 위험하다 김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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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가 몇 점 이상이면 이길 수 있을까요? 93점 이상 넘어야겠죠? 그쵸 몇 점 받을 것 같아요? 어 저는 100점이 좋겠죠 100점이 좋겠죠 100점 가져 준비해주시고 언덕에 한번 올라가볼까요? 앞에 언덕이 올라갔다 올라갔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람이 귀여워 그대로 음악 나옵니다 왜 이렇게 이쁘지 김유하 파이팅 잠깐 어디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바람이 불어오는데? 파이팅 파이팅 습득 받은 거 봐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맑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 있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길 그 길에 서있네 그 길에 서있네 설렘과 두려움 외로움 불안다는 것이지만 폭풍 가자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아 저쪽이야 저쪽이야? 여기야? 어? 에이 뱃살이 눈부신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에 내 몸 맡기고 그곳으로 가네 출렁이는 파도에 흔들려도 수평선을 바라보며 햇살이 웃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네 너무 좋다 뚜뚜루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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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뚜루라라라라라 뚜뚜루라라라라라 나뭇잎에 소질 타는 곳 그 곳으로 가네 휘파람 불며 갔다가 너를 생각해 너의 목소리가 그리워도 뒤돌아볼 수는 없지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곳으로 가네 고맙습니다 최종 점수 1승 갖고 갑시다 어 100점이다 아니다 어 100점이다 아니다 잘했어 로아 잘했어 시작 너무 예뻐요 역시 유아 했습니다 어떤 생각하면서 노래 부른 거예요? 감정이 너무 좋았어요 가사도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니까 좋은데 가서 자연을 느끼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아 이거 말을 너무 잘한다 형보다 말을 너무 잘해 좋은데가 어디예요? 좋은데? 제주도 제주도도 있고 바로 하밤? 와 와 역시 머리가 너무 잘한다 이야 유아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아유 유아가 이제 국어를 공부하면서 화법이 너무 좋아졌어 네 그래요 표현이 너무 좋아지고 자 지금 뭐 현재 너무 잘하는데 알 spend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